오줌이 굉장히 건방지고만 도둑 주제에 말이야 오줌새끼는 제로 들어온 주제 어디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문 열어줘 잘못했다고 느끼나? 잘못했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겸이에요 자 오늘 투명인간 경찰에 비해서 타로케라 콘텐츠를 해보도록 할건데 오늘 간단하게 멤버들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건 안녕하세요 반명 자 멤버들 안녕하세요 인형은 멤버 중에 체감 귀요음을 맡고 있는 어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밌는 멤버들과 함께하는 투명인간 콘텐츠를 할건데요 자 모두 경찰에 내려가주시고 제가 룰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투명인간 콘텐츠는 무엇 어떤 콘텐츠냐 바로바로 이 엄청난 탑이 있습니다 네 이 탑이 엄청 길거든요 쭉 탑이 있는데 이 탑을 내려가서 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 콘텐츠입니다 자 어떻게 탈출하는거냐 바로바로 제가 투명이 될거에요 멤버들한테는 제가 투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를 잡을 수 없을건데 어 저는 투명을 투명 물량을 먹고 멤버들을 피해서 15분 안에 레버를 찾고 탈출하면 저희 승리구요 그리고 멤버들은 15분 안에 저를 죽여야지 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투명인간한테는 무기가 있어요 한번만 쓸 수 있는 한방검 그리고 귀환서 귀환서를 누르면 다시 이쪽 맨 위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투명인간이 되어서 한번 탈출해보죠 고고링 저 쥐누께라 단비온은 이 계단쪽을 맡으세요 자 여러분들 오케이 멤버들은 제가 안보입니다 저만 보여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한번 탈출해볼까요 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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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린이속은 경찰 녀석들 허우 이 녀은 내가 네 녀석을 잡기 위해 오늘 세 개의 검을 갖고 왔지 자 나무검과 철검과 다이아몬드검 어 무엇으로 맞아 죽고 싶냐 어 어 아니 나한테 죽을 일은 없어 투명이거든 흐흐흐 안녕하세요 순식간에 여기를 탈출해주지 어 어 어르신 소리가 났어요 어르신 소리 좋아 좋아 플랜 A 플랜 A 잘해내줘 어 누가 열었어 아니지 이수건 이수건 자리를 지켜봐 이수건 플랜 A 너네 서로서로 때리면서 바보들인가 이 녀석은 바보녀석이고 겁쟁이기 때문에 구석 댁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 그냥 누워있으면 아무도 모르는구만 에임을 밑으로 노려 에임을 밑으로 노려 에임을 밑으로 노려 서있으면 되지 그럼 위로 노려 위로 그냥 공중으로 때리는다 뭐야 게임 모드야 반칙이야 아 바보들이구만 완전 야 그냥 바로 탈출해준다 여기는 그냥 어 어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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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서로 아직 내려가지 않았어 뭐야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내려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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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서로 아직 내려가지 않았어 히이 이러면서 내려갔어 아 여기 문 열려있어요 여긴 내려갔어요 여기 어 여기 문 열려있대 내려갔네 아니 이 녀석들 레버를 어디다 숨긴거냐 어 봐봐 а 내려갔잖아 어 어 여기 여기 펄펄펄펄펄펄ife 여기 누가 날 때렸어요 방금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아 주인대님 주인대님게임모드에요 네 뭐 여기도 문 열렸어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주늑대 근처에 있었다는거야 그치 그치 주늑대 근처에 있었다는거지 어 여기 상자 열렸어 어 절다 절다 거기가 몇 층이에요? 왜냐면 발바닥 그 흙 튀는 게 야 얘네 아무래도 저희를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얼간이 3인방을 니녀석이 뚫을 수 있을 거야 맞아 내가 초필살기를 준비해왔어 다 비켜봐 역시 우리 얼간이 뭐장 대장님 잘 봐 날 잘 보고 있어봐 자 좋았어 어 에너지파 여기 근처에 없어 오케이 어 아니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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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뭔가 이상해 보이지? 더 따라 에너지파 왜 나 안 때려 어 저기다 야 뭐야 에너지파 저거 뭐야 실화냐 에너지파 야 에너지파 저거 우리 투명을 바로 찾아 버리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야 에너지파 야 오바자너 에너지 통학 아 으아아아아아아앞윽 뭐야? 저거 뭐야? 와 야 방금 아이 흉들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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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이쪽 이쪽이쪽 창자 멀리 였어 아 얘네 이걸 너무 못하다는게 아닌가? 다 대전 어딨어? 죽일 때도 있었어 빨리 찾아봐 오지마! 여러분들 레몬찾았습니다 아 으 3 요새 여기 내려가야 내가 보다 새벽에 애들 내가 레베 찾았다 어 레베 찾았다 이더라 너메 너무 나고 가만게 하냐 뭐 으 날 때리지 말고 어 죄송합니다 아 죽여 그냥 죽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야 잠깐만 야 아 잠시만요 야 다이아곤 뭐야 다이아곤에 에버하잖아 에버하잖아 진짜 다이아곤도 쓰지 연습게임이랑 하고 다시 하죠 다시 하시죠 연습게임이랑 하고 나는 두명인간 경찰들을 피해서 다록한다 오늘밤 타록한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이아몬 나이아몬 아 좀 잘 좀 해봐라 어 탈식 너무 쉽다 오직이 굉장히 건방지구만 도둑 주제에 말이야 어 너 새끼는 제로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그쪽 나는 두명인간 저 활맞으면 나 바로 그냥 어 어 떨어지는 소리 근처야 어 아 여러분들 어 여기다 화살 맞았어 화살 맞았어 지금 맞았어 맞았어? 화살을 찾아 화살을 야 내 머리에다가 화살을 꽂아버렸다 야 큰일 날 뻔했네 어 여기다 야 어 화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큰일 날 뻔했네 어 화살 여기 있다 이 자식 야 이거 화살 너무 사기 아니냐 어 이 녀석 어디있지 화살은 우리 어 그걸 맞으면 안되지 비례신이라고 어 어 화살이 화살을 잘 찾아봐 이제 어 자식 화살을 여기가 도전하구나 오 아 너무 게 뭐냐 아니 그 녀석한테 지금 화살이 박혀있을 거란 말이야 하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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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으악 열리는 소리 어 으으으 실력이 좋다면서요? 진짜아 욕망이야 얼간이 거장님 응? 바로 문이 열렸어 녀석이 강력하다는 친구야 우리 풀린 비는 완벽해 어 떨어지는 소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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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XXXXXXXX 어? 수도 없는 pued 앞에 상장 열렸었어 어?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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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열리는 소린틀 있잖아 어 어디에요 아 누가 자꾸 나 때려 이거 누구에요 방금 어 나 왜 타고 날려놔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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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저리 꺼줘 그냥! 아악! 하하하하 이 녀석이 앞에서 막고 있으려고 하하하하 어! 지니티가 막고 있어! 지니티가 막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절대 들어올 수 없지 이 인여여 지금 내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만약에 내가 들어오는 순간 너는 바로 죽음이야 오 저 알지!! 으악!! 으아아악!! 앉혔어! 빌렸다! 빌렸다!! 야 아 안돼!! 진짜! 으아 안돼!! 이 녀석이! 하세해졌다! 이 녀석이 여기 있어! 야 좀 가지고 놀자 얘들아 오..이야 어디 갔는데? 어.. 야 이 녀석들 레버 어디에 생겼어? 자이들.. 레버 못 쳐졌으면 아직 여기 안 먹어도 되잖아 뭐하지? 근데.. 근데.. 레버가 맨 아래층에 있어 여러분들 5분 남았습니다 그거를 왜 말해 그래서 여길.. 그래서 여길 지켜야 된단 말이야 오늘 저게 통과한 것 같아 어.. 어.. 여기 있다! 통과했어! 빨리빨리 입구 막아 입구 막아 입구 막아 랩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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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여기 막아 너는 다 죽었다 이제 나간다 타로 칸다 어 어 맞았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와 진짜 얼간이들이구나 이 근처에 있다는 건 100% 200% 야 너네 디펜스 만들 수 있는 거 내가 기회 줄게 디펜스 만들어 무도 없이 만들기 무도 없이 만들어 안되겠다 야 도라에몽 만들어라 사르난을 써야겠어 사르난 야 방금 여기여기여기여기 저기다 저기야 저기야 여기 너 뭐야 야 방금 보였어 방금 보였어 방금 보였어 사르난 거야 여기다 사르난 뭐야 사르난 사르난 거야 ек 나 walk 또 어디 그지야 아 야 진짜 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얘들아 어 저 있다 저 있다 어 어 어 이쪽인데 어 저쪽이야 발바닥 이거 탕 어 얘역 위기에 어떤 Like 시ing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안 되겠고 아 저 쇠지마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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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뭐야 어디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 아직 안나간거 아니야? 나갔어 안나갔어 뭐야 니는 못들어온다 아뇨 아뇨 아하 나의 승혈로군 왜 이제 뱅였어 문 열어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못 열어줘요 잘못했다고 느끼는 어? 잘못했어요 아 알았다 야 들어와라 야 죽여 죽여 잡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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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찰루 이 레버 또 될거야 숨길거야 아니 야 다르다르 다 보여 이거 숨겼다 이거 살을 뿐이 다 보인다고? 다시 살은 안 걸어야겠구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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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뻔했네 아 죽을뻔했네 하나 먹어 이제 화살 찬스 딱 두 번 남았단 말이야 여기다 어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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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고 나갔다고 야 왜 문이 닫혀있어 왜 문이 닫혀있어 나는 안 남았기 때문이다 왜 문이 닫혀있냐고 자 문을 열어줄게 야 나한테 화살 꽂아 야 화살 꽂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수고 수고 이 바보들 자 이렇게 해서 탈옥에 성공한 죄수 잉여맨씨는 죄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왜 감옥에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죠 뭐죠 뭐죠? 너무 잘생겨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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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